며칠 수 있어! K.P.N.K. 나는 언니 리더십을 가진 코치다. 하나 둘 셋. 오! 아! 들어보지도 않는 소리가 나오지? 시각 주호 사용하시기 어차피 어떠세요? 너무 쎄지 사물같죠 사물이야 나 너무 쎄지 지금 코스를 쳐가지고 너무 쎄지 이러면 되게 겁쟁이 아니 마시라니요 한 번 어느 정도 보십시오 맛은 안 봐도 돼요 나는 감독님을 존경한다 예스 확인해볼까요? 아 이거야 이리 와 이리 와 누구지? 나 오늘 이거 하고 나 오늘 사진서 쓰는 거 아니에요? 이거 갑자기 고장난 거 아니죠? 아니야 아니야 나하고 가서 똑같이 감독님은 BNK 썸 최고위 미인입니다 예스 나 이거 아까부터 X만 해야되나봐 그럼 X 한번 해보고 부장님 저 사직서 좀 준비해주세요 현역 때의 기량은 감독님보다 내가 더 뛰어낫다 감독님보다 내가 더 뛰어낫다 갑자기 왜 난리야 난리왔어 진정되시나요? 네 안해 진짜 만드는데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예스 넘어가, 넘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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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것도 확인해줘요? 아, 이걸 왜 확인하셔야죠? 3대 감독은 내가 될 줄 알았다 아니요, X 지금은 3대 감독을 꿈꾸고 있다 그것까지는 아니요? 아니요? 아니요, 손이 땀이 나서 그래요 아, 아파 심장도 움직이고 있어요 나는 박정은 감독과 호흡이 잘 맞는다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 저 찾았어요 찾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,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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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, 머리를 이번 시즌 B&K 썸은 플레이오프에 진출한다 네,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답 이 정도의 마음가짐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? 나는 남편을 정말 사랑합니다 네 오! 사랑합니다 너무 재미없게 나오는 것 같은데?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 나는 다음 생에도 남편과 결혼할 것입니다 탑 처음 academics 나서 논란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신랑도 이걸 볼 수 있나요? 불안한 거는 이것이 귀신같이 잡아내는 것 같아 내가 불안한 건 kitty 사실 만 influencers 봐요. 선수들의 이성교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. 정답 확인해주세요. 저도 결혼했는데요. 왜 이러지? 저도 선수 때 연애에서 결혼했는데 선수들아 미안하다. 연애는 없는 걸로. 코칭 스태프 구성이 만족스럽다. 네. 만족스럽습니다.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와. 아. 승리를 위해서 오늘도 달려간다. 썸썸썸썸썸썸썸썸썸썸썸썸썸썸썸썸 더 힘든 달려라. 믿음께요. 정상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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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.